여러분의 아는 사랑받고 있는 저 멀리서 왔는 것 같은데 창원에서 한꺼번에 매달려와 준 우리 강미정 가수의 무대입니다. 네 오늘 우리 강미정 가수는 보내는 마음이었어도 남자의 마음인데 오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두 번째 무대 갑니다. 남자의 마음! 무너지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기회 한 줄기 육성이 되어줄게 해 처음부터 빛나간 이년이라면 이렇게 고인 눈물 흐르지는 않아 이 계절이 지나면 낙엽마저 저의 하늘을 알고 있네 사랑하는 달처럼 꺾어져 갈 바람 외로움에 익숙한 남과의 마음을 너는 모를지 내 사랑이 무처처럼 시든다 해도 넌 모르지 모르지 무너지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기회 무너지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기회 해줄게 해 처음부터 빛나간 인연이라면 이렇게 고인 눈물 흐르지는 날 이 계절이 지나면 나 곁마저 져야 하는 걸 알고 있네 사랑은 달인처럼 넌 곁마저 갈바라 외부에 익숙한 남자의 마음을 너는 모르지 내 사랑이 부처처럼 시든다 해도 넌 모르지 모르지 이 계절이 지나면 나 곁마저 져야 하는 걸 알고 있네 사랑은 달인처럼 넌 곁마저 갈바라 외부에 익숙한 남자의 마음을 너는 모르지 내 사랑이 부처처럼 시든다 해도 내 사랑이 부처처럼 시든다 해도 난 모르지 모르지 내 사랑이 부처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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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 부처처럼